아 이쪽으로도 가는 길이 또 있었구나 아 그냥 아 踊りましょう ここからが本番だ 缶を吹きました バカステキス ネバーネ バカステキス 私は そして バカステキ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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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잠깐만,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아, 야, 가지 마세요.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아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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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중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아... サイラス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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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ヒーワール 네 サイラス元気." サイラスさん 그리고 실제로 페르소나 캐릭터들이 복장 가지고 욕먹었던 건 사실이고 의도를 떠나서 그래서 뭐 아시아판에서 빼는 거겠지 나이도 그러면서 앞으로도 항상eleri нам 더해주고 some way to work 네 변옥에서? 난 순간 병옥에서 오라고 봤잖아 어? 치님의uktion 스토리는 페르소나가 더 낫죠 페르소나 도가 전투 시스템은 이게 더 낫고 뭐야 칭찬은 무슨 그 학자지 나르후동 나르후동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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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글쎄요 그 일단 저도 좋다 그래서 먹어보고 있는데 이제 먹는 뭐 시작하는 수준이라 먹는 걸 루시아 루시아 아하 그 그 에 οι 아아! 아아! 고슨! 옥톡기와라치 아가니라 아니 으이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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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의 저희도 그密告을 믿었을까요? 안을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내가 부숴버리겠다고 말하지. 물론, 내는 못한 데타매입니다. 데타매... 그러나... 그렇다고 말하지 않겠지? 왕족의 주문은 사람들에게는 각오의 말입니다. 정말...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레아리 왕조는 그런 악평가 되었는데도 절대 아프지 않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각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네 정식이에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확장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저의 조교들과 대권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요 네 不満까 네 아니요 불안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何의 말이야? サイラス君? 言った通りです 実は興味を惹かれる謎がありまして ここにいては調べることができないと考えていたんですよ なので旅に出ようと思います 何を調べるつもりなのかね とある本についてです それでは旅の準備もありますので 失礼いたします サイラス どこまでも読めない男だ 何を調べるのか 何を調べるのか 何を調べるか 良かったのか 先生が大法学院を去るか それは聞きたいと思う ごめんенияは なるほど噂の出どころは君だったんだね 気づいてらしたのですか いや今の君の謝罪で気づいた その理由がわからない どうしてこんな真似をしたのかね 先生はいつもメーリー連カばかり見ているでしょ 아니야 メーリーメーリー連カばかり見ているでしょ メーリー連カばかり見ているでしょ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オーケ 지금 너 네 고백을 받아줄 때가 아니야 그래도 할 거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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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ce 실망 어 네 저거... 마사카こんな大ごとに... 本当にごめんなさい 아... いや... 君は気にしなくていい ちょうど旅に出ようと思っていたからね 何か外に出て学ぼうと思っていたんだ 今回の話はちょうどいい機会だったわけだよ ああ... ああ...スイッチバージョン 있습니다 韓国版... 있어요 私の気持ちに 私が気づいてあげていれば... そして、日本版を散らしたい。 ああ、これから日本版を作ってくれてそうとした。 ああ、それからそれから一人のメインを買うことです ああ、これから、僕の理由は本当におかしいです だから、それから... それの話は… ああ、ここに… ああ、そのままの意識をつけたくだったわけだんだんだよ ああ、そのままに気づいたいと思ってたら 例えば… 선생님… 아, 선생님! … … … … … … … 에? … … 당신이 평등히教えていた, 그 말이었다. 그러나,殿下의 네티에 대답을 받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네티에 대답을 받았다. 도도병 으 o 예 実は2v カター ...다ったんです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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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네. 가실 수 있을까요? 생일 수 있을까요? 빠라빰빠 자 마을에 남독종 출구로 간다 으허허허허 내가 필요없어? 넌 나한테 죽는거야! 저는 프림로제가 1... 그건데요 1순위인데 자 이제 오피리아 까지 가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베이비 일단은 엔고크의 책을 확인하고 어데트의 책을 확인하고 싶다면 오데드의 책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녀는 크로리아 크레스도를 하였다 를 확인하고 싶어요 아니 누군가가 이리하여 학자 사이러스는 길을 떠났다 학원의 서구에서 사라졌다는 한 권의 책 변옥에서 거기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자꾸 변옥에서가 병옥에서으로 보여 아 근데 그분 요즘에 그것 때문에 사고 한번 치셔가지고 안나오시던데 나름 임상 깊은 악역이었는데 해바라기에서도 그렇고 아 맞아 이거 사이드 퀘스트 진짜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闇夜の飛ばれ, 왓아의 오사라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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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창 도끼인가? 팔도 아니고 어 진로 이스백 어 근데 여기서 진짜 뭐 하나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거 이 지역이 여기서 내 어렴풋이 내 기억속에서 여기서 뭔가 레벨 로가다를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뭐하나 띄워가지고 분명 뭘 했는데 그니까 너무 오래되 오 너무 까진 안해도 오래되서 기억이 안나잖아 그렇지 뭔가를 했는데 하기는 뭔가를 뭘했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여기가 본인이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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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딴 아 아 그래요? 그랬었나? 스와온이요? 이미 버렸어요 스와온단이 그런거 나한테 강행하시면 또 그거 해가지고 방송 망할 뻔했으니까 아 그 땜에 멘탈 터질대로 터지고 방송도 망할 뻔했는데 그것만 하고 있을 순 없죠 미안 난 그렇게 생각보다 강한 인간이 못되나봐 어쩔 수 없나봐 어쩔 수 없나봐 고맙습니다 아래? 아래 망했다 아래 아래 너무 데뷔 아 사이러스 레벨업을 해야되는데 진짜 이런 특상 우유와 진홍게 큰 닭의 알 플라잉 헬링 띵띵띵띵띵 물무빈 것도 있고 아직 이제 레벨 이게 얼마 안되서 그런것도 있구요 흉 도르도르도르 회시맥 허허허 늘 흐리게 빛나는 금메달을 가지고 있다 정보가 없는데 왜 80%였지? 자 정보통 밀로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들키지 않게 그를 따라다니는 삶입니다 그.. 진홍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네 딴 것보다 두둠 부끄 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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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말에서 제일 강크는 엄마 나르 아 아 아 아 아 얼마나 간이 크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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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허허 나르호도 란도르 집사의 수첩 기족의 숨겨진 재산의 위치가 기록된 수첩이래 어 근데 이거 사서 6천 원이 나는데 뭔가 쓸릴 쓸모가 있겠지? 그 수첩을 내가 사버렸다 나 나 나르호도 호호 나 호도스 왜 호호 호호 나 호호호 호호 이자 어 근데 이 퀘스트를 어떻게 해야될지 안나오는데? 혀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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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운트 판가 파트로 파트 파트로 파트로 아 Um 아 아 나 어 시야 그러고 보니까 사서 메르세데스 조용히 하세요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태고에도 황금양 황금양의 이삼양 황금양 황금양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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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도도도도 나로도 약의 소재 맹겨잘하는 신문? 맹겨잘하는 신문? 그래서 어쩌라고 소크라스의 시 나르호드 빠바라밤 헌헌 나르호드 어헌 어헌헌헌 나르호동농농농농농 아헌헌 뒷돼 아헴 베르리 우웅 ... .... .... ..... .... .... .... .... .... .... 달리기요? 그렇다. 이 게임을 1회차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1년 만에 1, 2년 만에 시작한 지 5시간 42분 만에 드디어 난 다시 이 게임의 달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 잊혀지고 말았던 기능경. 아, 패치된 거예요? 원래 없었어? 어우, 다행이다. 난 내가 병신인 줄 알았어. 병신은 맞지만 이 정도 병신인 줄은 아, 병신일 거라고 내가 스스로 상상을 못하고 있었거든. 나 달리긴 처음부터 있었어? 숨겨진 아이템의 전부. 난 내가 병신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병신일 줄은. 아, 원래 있었어요? 오우, 오우. 나. 그래, 이 게임에서 이거 있는지 안 알려줬단 말이야. 난 오랜만에, 2년 만에 하는데 이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모를 수도 있지, 까먹을 수도 있지. 라고 하기엔 너무 처절했어. 그랬던 것이다. 어허허? 나. 그냥 기타 놀라는 것이다. 제가 다친다고 배터리 같은 게 좋겠다. 000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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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나르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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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빠케몬도 뛰는건 가르쳐준단 말이야 아닌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죄송합니다 다 제 부덕함 부덕함이 문제입니다 저의 부족함 홍금 nominations 시냉 로봄 소독 로봄 근데 필요한 아이템을 안파네 기농계 어허 아 기농계는 어리석고 왔지 근데 이제 그게 없네요 지농에 지농계 안파니? 응 안파라 팔지알라 어! 판다! 지농계 허허허 나루 아이온엑스 아이언나무 나루? 아이언나무 썰렁한 시간 근데 솔직히 우니가 오는 나라 할 바에는 음... 그렇게 평이 안좋던데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거지만요 뭐 선택은 본인이 하는거지만요 흠 저번에 했을때 사이드퀘스트를 제대로 제가 안했던거 같은데 너무 행복하다 사이드퀘스트도 할 수 있어가지고 거의 무시하고 메인만 진행했었던거 같은 그런 기분이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음... 그렇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음... 아이언나무 나이스 누굴 아이언나무 아이언나무 오 예! 자, 돈 1,500 그렇다 뭐 강요를 당했으면 시합으로 쥐업해달라고?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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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zed 껍질 아앗 아야앗 그러면은? 멍게! 엑! 이리쌍 다다다다안 오케이 오케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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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무기점 상품 추가정보 유품으로 무희의상을 받았어? 그 무희의상 나한테 줘 내꺼야 없네 오노렛 수긍 그렇지 고풍스러운 무희의상 이건 이제 제껍니다 왕으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별 딱히 좋지는 않네 sp 올라가는거 빼고는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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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공격력이 없어가지고 일장일단이 있구먼 이건 좋아 안사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무대 개시 최후의 무대 뭐 신발이라도 하나 새로 사가지고 끼 그거 해줘야 되냐? 이런 퀘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하라는 건가? 죽어라 지배인의 부하 공격력이 없어 확실히 한글로 할 때랑 다르구먼 암흑 병신 확실히 이러로 할 때랑 다르구먼 감사해요 데저드 스피어 어허 어허 음 어허 어허 라이야 진짜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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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야 헉 어떠 라이 어허 지니이 그거 아니야? 로우라 아니겠지? 어허 나르호도